안녕하세요 로커뮤직입니다. 오늘은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베이스 앰프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위에 있는 이 제품을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제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띄워놨고요. 조금 있다가 서로 비교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이트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플러그인 얼라이언스가 어떤 곳인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음악계의 스팀, 게임으로 치자면 스팀 같은 연쇄 할인마 너무 세일을 많이 하는데 세일폭도 너무 커서 80%, 90% 세일을 하니까 2, 30만원짜리를 2, 3만원에 살 수 있게 세일을 하니까 구미가 안당길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그런데 이번에 암팩이라고 하는 베이스 앰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거기에서 컴팩트한 앰프 시뮬레이터를 하나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요. 아예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이렇게 암팩 4, 3 이거를 이제 바우처 코드에 넣으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앰프가 어떤 앰프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팩 홈페이지를 먼저 띄워놨어요. 여기 쭉 보시면 SVT VR이라고 있고요. 여기 항목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SVT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엄청 많아요. MSVT 시리즈가.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SVT V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배포하는 건 SVT VR에 클래식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SVT CL 클래식 이걸로 또 헷갈리시는 분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SVT VR 요거를 복각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플로그인 이펙터 방식으로 이제 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연장이나 녹음실이나 합주실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베이스 앰프들 자주 보게 되죠. 그중에 열의 아홉은 암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회사고 너무나 어딜 가나 보는 그런 어떤 범용 베이스 앰프계의 어떤 기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될 이제 앰팩의 어떤 모델은 바로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 딱 보고 익숙한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합주실, 녹음실, 어디 공연장 가면은 앰팩이 있다 하면 대부분 이게 있어요. SVT 4 프로라고 하는 이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와트 수에 따라 450와트, 1000와트, 1200와트 짜리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두께도 좀 다르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장 많이 보게 돼요. 앰팩을 앰프 시뮬레이터 해가지고 플러그인 방식으로 나왔다 하면은 대부분 많이 보는 것도 이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기타 베이스 앰프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플러그인 얼라이언서에서도 앰팩 제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창 저도 이제 이걸로 어딜 가나 이걸 쓰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걸 앨범 녹음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간단한 작업을 할 때도 베이스용으로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SVT VR을 복합해가지고 이제 제품이 하나 나와서 그걸 쓰다 보니 어? 더 나은데?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평소에는 요거는 아주 그냥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던하고 범용이고 뭐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이런 느낌이라면 SVT VR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소프트웨어로 나오고 나서 한번 써봤더니 이거는 이제 약간 빈티지거든요. 여기도 이제 설명이 돼있지만 빈티지 리이슈인데 약간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쓰였던 어떤 그런 앰프예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음악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톤에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걸 이제 한번 경험한 이후부터는 베이스 어떤 사운드들은 전부 이것만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SVT VR이라고 하는 요 모델을 아까 소프트웨어로 복합한 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클래식이란 말이 붙었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두 가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밑에 있는 이 모델이 아까 방금 보신 거를 이제 복합해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무료로 배포하는 그 제품은 뭐냐면 클래식이 붙은 제품은 뭐냐면 VR까지는 똑같은데 클래식이 붙은 이유는 이 중에 채널이 두 개인데 채널1, 채널2 채널이 두 개인데요. 채널2 부분만 남겨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채널1이 없고 채널2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매일 왔을 때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심히 안 본 분들은 도대체 그래서 이 제품 뭐야 실제로 암팩에서 무슨 SVT VR 클래식 치면 제품이 안 나와요. SVT VR까지는 나오지만 이 제품은 암팩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아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플러그인 알라이언스 홈페이지 들어왔고요. 프로덕트 누르시면 바로 화면 위에 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세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세일은 얘네 회사에서 세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세일을 하려면 적어도 29.99나 39.99 좀 저렴하면 19.99 이 정도는 돼야 세일 좀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어쨌든 SVT VR 클래식 여기 있죠. 이번에 나왔어요. 이틀 전에 나왔어요. 이틀 전. 그래서 이 가격이 있는데 뭐야? 무료가 아니잖아. 하지만 무료입니다. 한번 바로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장바구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에딩 나오고요. 이렇게 체크아웃 할 수 있는 장바구니 들어가요. 카트에 그러면 체크아웃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 유즈 바우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바우처 부분에 아까 보여드렸던 안팩4 프리 이 문구를 써서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짝대기 그러니까 하이픈, 대쉬 이거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걸 통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스크린샷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스크린샷 가져왔습니다. 여기 바우처 이렇게 넣었더니 뭐 이렇게 됐다고 나오죠. 추가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49.99 와서 뭐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무료잖아요. 더 좋죠. 그러면은 뭐 땡큐죠. 땡큐. 안팩4 프리 이렇게 넣었고요. 코드를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할인해서 0원이 됐다. 체크아웃 누르시고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회원가입만 해도 7개 정도에 무료로 플러그인 이펙터를 주고요. 그 이후에 바우처나 뭐 할인 소식이나 뭐 이렇게 무료로 배포한 소식이나 주기적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꼭 이메일 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무료로 받는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됐어. 이제 나는 무료로 받았으면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면 되죠. 하지만 베이스 앰프가 뭔데 앰프 심율이 뭔데 뭐 어떻게 쓰면 되는데 뭐 또 차이가 뭔데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프로젝트를 아까 띄워놨었죠.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한번 소리도 들어보고 설명도 드릴 텐데요. 베이스 앰프라는 거는 일렉트릭 베이스를 녹음할 때 쓰는 앰프다. 뭐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앰프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혹시 없으시겠죠? 그런데 앰프 시뮬레이터 이거는 실제로 있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인터넷 화면으로 봤던 실존하는 실제로 뭐 지금 한 200만원 300만원 했던 그런 앰프를 복각해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누구나 소프트웨어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너무 가격이 비싸서 구입해서 쓰기 힘든 사람들 또는 공간의 어떤 제약 때문에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어서 또는 뭐 부스가 없어서 또는 마이킹이 어려워서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환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유사한 사운드로 또 그런 느낌을 체험도 해보고 실제 앨범에도 작업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시뮬레이터, 앰프 시뮬레이터, 또 이펙터 시뮬레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타 앰프에 관련된 것도 무지하게 많은 종류가 있고요. 기타나 베이스 이펙터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면은 다양하게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구입하셔가지고 쓰시면은 앰프도 없고 이펙터 아무것도 없어도 쌩 그냥 일렉트릭 기타나 일렉트릭 베이스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좋은 사운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어설프게 앰프 마이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앰프 비싼 거 있는데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내가 샀는데 마이킹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마이크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이크다? 그러면은 결과물이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쓴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도 해보시고 체험해보시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앰프 시뮬레이터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베이스를 리얼녹음 할 일이 없는데 일렉트릭 베이스를 내가 실제 녹음해가지고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앰프 시뮬레이터가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 가상악기를 썼을 때도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신디베이스 위주로 작업해서 저는 일렉트릭 베이스를 쓰질 않을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렉트릭 베이스를 그래도 어떤 음악에서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상악기를 쓰더라도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밑이로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베이스 리얼로금 한 거 밑에 있거든요. 근데 리얼로금 하기 앞서가지고 스케치 단계에서 간단하게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흘러올 거야 라는 가이드처럼 해가지고 미리 찍어놨습니다. 근데 베이스 가상악기는 어떤 걸 썼냐면요? 트릴리안을 썼는데요.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이렇게 트릴리안이라고 하는 가상악기를 썼습니다. 베이스 가상악기로는 너무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일렉트릭 베이스뿐만 아니라 어쿠스틱 베이스랑 신디베이스도 정말 좋아요. 신디베이스 은근히 신디베이스를 트릴리안에서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일렉트릭 베이스나 어쿠스틱 베이스는 쓰면서도 근데 신디베이스가 은근히 좋은 게 많거든요. 이 트릴리안 구입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혹시 베이스 가상악기 중에 뭐 어떤 게 나을까? 그러면 트릴리안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골라놓은 거는 TR5 스트링 핀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5연 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자주 쓰는 이제 베이스 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메인을 눌러보시면은 어떤 베이스를 썼는지 설명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4dera 5 스트링이니까 4dera 거를 5연 베이스를 썼고 어떻게 녹음했고 하는 것들이 여기 설명이 살짝 간단하게나마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앰프를 둘 다 바이패스 해가지고 아예 꺼놨습니다. 그냥 쌩 가상악기 사운드입니다. 이 정도예요. 볼륨을 조금 줄여놨어요.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이 정도죠. 그런데 보통은 가상악기를 쓰는 분들은 이렇게 쓰고 소리 어느 정도 볼륨 만지고 뭐 이펙팅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끝내죠. 근데 앰프 심율이 있다 그러면 앰프 심율 한번 더 걸어보세요. 훨씬 더 나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상악기 자체에서 앰프를 거친 사운드들도 물론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 어떤 가상악기를 쓰셨을 때 그래도 앰프 거친 사운드는 어떨까 해가지고 앰프 심율 한번 더 걸어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해볼게요. 이제 걸어놨습니다. 일단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틀리라니 이제 닫고요. 요 위에 거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꺼볼게요. 원래 사운드예요. 원래 가상악기 사운드. 근데 다르죠? 일단 요것만 해도 다르죠. 앰프 심율 걸었고요. 이제 여기 위에 컴팩트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풋이 일단 두 개예요. 노멀 그 다음에 브라이트 그래서 브라이트는 약간 저음이 깎여가지고 조금 밝은 느낌을 내주는 약간 하이가 조금 더 사는 그런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멀은 일반적인 그냥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이트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 클릭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켜지면 여기다 케이블을 꽂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켜지면 여기에 꽂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볼륨 같은 경우는 다들 잘하시니까 넘어가고요. 트레이블은 하이 그러니까 고음 제어 베이스는 말 그대로 베이스 저음 제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울트라 하이와 울트라 로우에 대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면은 하이가 굉장히 좀 부각되고요. 로우를 키면은 저음이 더 사실은 이제 극저음이 돼요. 극저음이 굉장히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톤으로 만들어서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위에 FX랙이라고 제가 이미 열어놨습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야 노브가 3개밖에 없어. 길껏해야 2개밖에 제어 못했는데 사실은 여기 안에 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안팩 캐비넷이라고 하는 스피커 그러니까 스피커를 어떤 세팅으로 쓸지 그리고 마이크 한 대놓은 거 마이킹이라고 그러죠. 마이킹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를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는 건데요. 10인치짜리를 8방 놓은 거 뭐 10인치짜리를 4방짜리 뭐 이렇게 이제 출력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5,6,3은 노이만 마이크의 이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마이킹에 대한 거 블루는 뭐 블루 회사의 블루베리라는 걸 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여기 이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요 한 채널만 있기 때문에 요거 요거 SVT VR 요거에 요 채널 채널2라고 되어 있는 요 채널과 100% 동일합니다. 여기 여기 인풋도 있죠. 이렇게 100% 동일해요. 소리를 제가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거의 뭐 우리 인간의 귀로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100% 동일합니다. 99.9%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나요. 캐비넷을 고를 수 있는 게 요건 달랑 3가지였죠. 근데 요거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무지한 많죠. 근데 가격 차이가 이거 지금 정가 99달러에 나왔죠. 이거 149달러입니다. 50달러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정가에 누가 사느냐 아무단 사요. 무조건 세일할 때 이거 저는 얼마에 샀냐 30달러 그러니까 한 번 한 3만원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좀 이거 써보시다가 어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세일할 때 이걸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실은 채널1에 이 미들레인지를 제어할 수 있는 이것과 여기 위에 스위치와 연관지여서 굉장히 좀 굉장히 다양한 톤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트래블과 베이스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 미들레인지와 커팅 부스팅하는 것과 여기 스위치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가변폭을 크게 만들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에 제어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 이렇게 닫으면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X에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뭐 필터 트레쉬홀더나 뭐 레인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넷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진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뭔 얘기야 이거 모르겠는데 전혀 또 여기 뭔 얘기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죠. 뭐 어떤 노브를 봐도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기 오른쪽 보시면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물음표를 꼭 눌러보세요. 물음표를 누르면 오픈 매뉴얼 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매뉴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뜹니다. 무조건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매뉴얼도 같이 설치되게 돼 있어요. 보통 플러그인 이펙터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회사들 것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정식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하셨다면 매뉴얼도 분명히 어딘가 컴퓨터 안에 같이 설치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펙터에서 바로 매뉴얼을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게 여기 캐비넷 세팅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 캐비넷은 암팩 이렇게 800W짜리 8방 했고 이거는 500W짜리 4방짜리를 이렇게 했고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크로폰 마이크는 노이만꺼 563 썼다. 여기는 563에 블루베리 여기 블루베리 썼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번역기 같은 거 한 번 활용해 보신 것도 좋고요. 음악 장비나 이런 걸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음악 용어들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 나와 쭉 보시면은 대충 이해는 돼요. 대충 이해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뉴얼을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요것도 하나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를 한 번 들어봐야겠죠. 제가 이제 디폴트로 일단 다 12시 방향으로 맞춰놨습니다. 12시 방향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맞춰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베이스만 솔로로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미디로 찍은 거예요. 이거 미디 그러면 바이패스 이게 원 그냥 가상악기 소리입니다. 그럼 밑에 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거의 동일해요. 99.9% 동일하도록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49달러짜리 세일하면 한 30달러 요거는 이번에 무료 배포 근데 요 한 채널만 가지고는 거의 100%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리가 변하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요 트래블과 부스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멀 인풋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 브라이트로 바꿔볼게요. 다시 노멀 이런 식으로 저음이 조금 깎이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음이 깎이니까 당연히 볼륨도 조금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트 인풋을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거의 번외로 치고 있지만 어쨌든 노멀 인풋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트랩으로 올리면요. 살짝 날카로워지고요. 베이스 줄여볼게요. 그럼 약간 텅텅거리는 느낌이 나요. 미들레인지가 없기 때문에 미드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드를 조금 건드리고 싶을 때 약간 이런 풍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를 많이 줘 볼게요. 저음을 깎으면 좀 더 울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12시 방향 해놓고요. 울트라 하이를 놓으면 서걱서걱한 느낌까지 들어가요. 지금 이제 가상악기에요. 지금이 리얼이 아니에요. 리얼은 좀 이따 들어볼게요. 울트라 로우 켜볼게요. 극점이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추가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울트라 하이 울트라 로우 그 다음에 베이스와 트래블 로우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톤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얼 베이스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리얼 베이스 일단 이렇게 밑에 트랙에 아까 불러놨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펙터 똑같이 해놓고 하나는 켜놓고 하나는 바이패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리얼 베이스는 조금 작은 소리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일단 컴프를 하나 걸어놨어요. 옵티컬 컴프류를 하나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증폭을 살짝 해놓은 상태고요. 먼저 아무것도 안건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이제 생 베이스입니다. 실제로 다이렉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바로 꽂아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요 손입니다. 이런 프랜 노이즈와 핑거링의 어떤 서걱서걱하는 느낌 이런게 굉장히 리얼하게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앰플을 거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DI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앰플을 거치지 않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바로 꽂아가지고 녹음하는 걸 그냥 다이렉트 녹음했다. 디렉트 녹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DI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DI 소스만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앰플을 거치면 훨씬 더 단단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죠. 들어볼게요. 거쳐볼까요? 바로 훅 올라오죠? 지금 노브는 디폴트입니다. 볼륨이고요. 그러면 트래블 그러면 서걱서걱 소리가 더 살 거예요. 척컥척컥 소리가 그렇죠?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는 조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을 조금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울트라 하이를 키고 들어볼게요. 그러면 약간 드라이브 질감처럼 소리가 살짝 뭉개지는 느낌 들으실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씩 살짝씩 드라이브 걸리는 것 같이 게인 올라간 것처럼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베이스도 울트라로우도 한번 켜볼게요. 얘는 이제 사운드가 돼요. 꺼보면요. 원래 스토리고요. 이런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앰프가 없고 내 작업실에 앰프가 없어도 충분히 앰프를 거친 사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저렴한 SVT VR의 클래식이라고 붙은 거는 미들레인지가 없어가지고 사운드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FX 랙의 이 캐비넷 세팅을 바꾸면 사운드톤이 조금 바뀌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어쨌든 근데 조금 한계가 있다면 밑에 거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 거는 이거 바이패스 하고요. 이거 아까 채널2는 100% 동일하기 때문에 채널1으로 이번에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디폴트를 해놓고요. 특이하게도 채널1은 볼륨의 디폴트 값이 여기에요. 10시 방향. 왜냐하면 볼륨이 원체 큽니다. 채널2보다 볼륨이 훨씬 커가지고요. 이쪽을 10시 방향이 디폴트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12시로 하면 볼륨이 무지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울트라하인은 딸깍딸깍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 보면 미들레인지에 관련된 거는 1, 2, 3, 1, 5 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울트라로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울트라로우 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오프 여기 보이시죠. 오프가 하나 있고 여기 베이스 컷 이렇게 된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세 단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의 어떤 다양함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미들레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미들레인지 지금 제가 여기다가 2번으로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살짝 올라왔죠. 조금 톡톡톡톡 거리는 느낌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살짝 묻혀요. 베이스만 솔로 들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다 같이 한번 들으면 부스트를 했을 때 베이스가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하는 느낌이 들고요. 컷을 하면 뒤로 숨겨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여기 2번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가변폭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1번에 뒀을 때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1번 했을 때 느낌이 좋아가지고 요거 많이 쓰고 있어요. 아까 이제 살짝 드라이브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라이브 되는 느낌이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펙터를 하나 건 것 같은 사운드 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들어볼게요. 이런 식 까지 돼요. 뭔가 이펙터 하나 건 것 같이 트래블 베이스도 해볼게요. 이러면 원소스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됩니다. 3번 한번 가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1번 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들레인지 가지고 1, 2, 3번 스위치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변폭이 무지하게 넓어진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이제 스위치 한번 해볼게요. 여기 뒤로 좀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울트라로 오고요. 저음이 좀 단단해져요. 베이스 컷 하니까 약간 빈티지 해진다 그래야 되나 조금 더 옛날 스타일 베이스톤 같이 돼요. 약간 말랑말랑 해진 느낌 요건 오프 고요. 이게 일반 톤 이에요. 울트라로 하면 저음이 조금 더 응집력 밀도감이 좋아진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VT VR 원래 오리지널 요걸 가지고 쓰신다면 채널 1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톤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 무료 배포하는 거는 SVT VR 인데 클래식이 붙어서 채널 2라고 얘기하는 한 채널만 쓸 수 있다. 이걸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들려드리느라고 베이스만 솔로 놓고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파트도 함께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앰프 시뮬에 관련된 거 저도 밴드 음악을 하고 있고 앨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타 앰프 시뮬 베이스 앰프 시뮬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놓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 궁금한 거나 원하는 거 있으면 댓글 같은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반영해가지고 그런 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서 이번에 무료배포 하고 있는 SVTVR 클래식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2월 19일 까지니까 늦기 전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유료로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써보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나중에 SVTVR 오리지널 요게 이제 할인행사 한다면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채널1 요거까지 함께 쓸 수 있으면 베이스 앰프 심혈 굉장히 걱정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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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